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서 교육부에 소청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러 뒷말들이 좀 나왔는데 본인이 SNS에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기소가 되게 되면 직위해제라는 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표를 낼 수도 없고 강의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교수직은 유지를 하고 있고 강의는 못하고 월급은 10%인가 20%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상태가 2019년부터 쭉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 장관님께서 스스로 설사 관두더라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우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수 자리 밀어버린 지 오래다. 월급 집착도 안 한다. 명예 회복 후에 사표를 다시 낼 것이다. 파면을 받아들 수 없다는 입장이 이거네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아마도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을 제기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아니 전체적으로 가족들 모두가 반성한다더니 왜 거기에 불복하느냐. 이런 비판이 많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인 입장을 냈는데 파면은 엄청난 불명예죠 사실은. 엄청난 불명예고 어쨌든 그것이 형색 꼬리표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니까. 불명예를 씻어보기 위해서 불복한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징계 자체에 대해서 부당하다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징계 수위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파면, 해임, 정직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수위에 대해서도 다투볼 수 있겠다. 그런 취지이다 생각하고요. 이게 단순히 본인도 얘기했지만 월급 때문에 그랬다? 그거 보기 어려운 거죠. 직위 해제가 되면 일단 월급이 깎입니다. 첫 3개월 동안은 50%밖에 안 나오고요. 그 3개월 이후부터는 30%밖에 안 나오니까. 다만 강의 한 번 안 하고 또 월급도 가져갔다는 비판도 있었으니까. 충분히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차라리 사표를 내게 하는 게 낫지. 직위 해제 동안은 사표도 못 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소청심사위원회에 본인의 어떤 권리를 생사해서 불복을 신청하는 것. 그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대체적인 얘기는 제 발로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명예회복을 한 다음에 사표를 내고. 그런데 저희가 뉴스탑텔에서 했듯이 분명히 사표를 냈냐 안 냈냐 진실공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 전 장관도 서울대 측에 구두로 나 본인 그만눈다고 했는데 서울대 측은 받은 적이 없다. 정식적으로 문서로 받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는 안 되겠어요. 그럼 본인은 이미 사표를 구두든 문서로도 낸 적이 있는 건데 명예회복의 사표를 다시 낸다는 것도 글쎄요. 글쎄요. 조 전 장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또 확실히 짚고 가긴 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만약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게 잘못됐다 징계가 라고 하면 복직이 되든가 아니면 수위의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될 텐데 만약에 파면이 그냥 해임 정도로 끝난다고 한다면 본인이 복직을 못하겠지만 본인의 희망은 해임 취소 뭐 이런 게 아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뭐 그렇게까지 나올까요? 뭐 그거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되지만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 교수들이나 교직원을 향해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퍼센티지 비율이 50%가 훨씬 안 돼요. 그런 걸 보면 저 기대가 아마 별로 달성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본인이 완벽하게 파면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마 본인의 목표는 파면된 공무원 뭐 이런 것들보다는 약간 뭐 해임 뭐 아마 이런 쪽으로 수위에서 조금 조절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가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 명예회복이라는 조 전장을 생각하는 저 명예회복은 어떤 의미라고 좀 받아들이세요? 아니 말씀하셨듯이 가장 큰 명예회복은 저 파면이라는 것이 취소 이거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파면이 해임 정도로 만약에 수위가 좀 낮아진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명예회복이 됐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명예회복이라는 단어에 대해 정치적인 해석도 좀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좀 있는 거잖아요. 월급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죠. 파면이라는 거는 거의 뭐 가장 중한 징계니까요. 조금이라도 감경하고자 하는 거고 본인에 대한 비난도 좀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애초에 조국 전 장관이 장관으로 간 게 아니라 민정수석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긴 하지만 너무나 정치적인 자리다. 그렇다면 애초에 학교를 완전히 떠나고 본인 스스로 사표를 내고 정치 영역으로 깔끔하게 처음부터 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징계를 예상하고 그랬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렇게 주로 폴리페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직역에서 휴직을 하고 정치권 갔다가 다시 복직하고 이런 데는 작업을 때 교수 신분인 분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학생들이 받을 학습권 침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앞으로는 이런 문화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결국 학교든 정치권 하나만 선택해서 딱 자기의 입장을 정리하고 복귀를 하든 그는 나중에 또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버지의 불복 소송 이런 거와 상관없이 일단 딸 조민 씨는 본인이 고졸임을 인정하고 여러 절차를 밟고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도 최근 12일 전이네요. 지난 12일부로 취소가 됐고 이제 절차는 하나씩 밟아 나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의사 면허라고 하는 것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수료 환자가 의사 면허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산대 의존원에 대한 입학이 취소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의사 면허에 대한 취소 처분을 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만 조민 씨가 사과 반성의 길을 얘기하면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런 말을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할지 아니면 또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소송은 다 취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교수직 파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따져붙겠다 이게 조 전 장관의 입장이거든요. 어제 오늘 조 전 장관 SNS 글 얘기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